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공지능 엔트리를 만나다 입니다. 출판사는 영진닷컴 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홍지연 선생님입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고요. 특히 인공지능을 만나다 시리즈를 영진닷컴을 통해서 출간을 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인공지능 언플러그드를 만나다 라는 책도 있고요. 인공지능 스크래치를 만나다 이렇게 세 권의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엔트리가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책 서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이 과연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 저자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하면 뭔가 어른들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 아주 수준 높은 학문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초등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은 그런 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의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간성을 가지고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을 키워갈 수 있는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교육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 책은 총 12개의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교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학습 목표와 성취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차시별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난이도입니다. 대부분의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간된 책들을 보면 예제의 코드의 난이도가 굉장히 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딩에 대한 기초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교육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교육할 수 있는 타겟층이 굉장히 좁아지겠죠. 하지만 이 책은 난이도를 굉장히 낮췄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한번 저와 함께 직접 살펴보시죠. 나도 AI 번역 전문가라는 주제로 번역 및 읽어주기 블럭을 활용해서 AI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인공지능 카테고리에서 인공지능 블럭 불러오기 이거를 클릭을 해서 오늘 사용할 게 번역과 읽어주기입니다.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눌러줄게요. 이제 기존에 없던 인공지능과 관련된 블럭들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엔트리 보드 오브젝트는 사용 안 할 거니까 X자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추가할 오브젝트는 선생님 그리고 배경으로 도서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브젝트 위치를 적당한 곳으로 옮겨주고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도록 할게요. 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번역할 건지가 중요하겠죠. 사용자로부터 번역할 문장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번역 기능을 실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번역한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끝을 내는 이 흐름으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문장을 입력받는 건 일단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료 카테고리에 보면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가 있죠. 이거를 연결을 해줄게요. 그래서 안녕 대신에 번역하기를 원하는 문장을 넣어주세요. 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하기를 원하는 문장을 넣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화면 오른쪽에 있는 이 창 대답 창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보이는 게 싫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사이에 대답 숨기기라는 명령 블럭을 추가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사라졌죠.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았으니까 실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 카테고리에서 여기 읽어주기가 있고 번역이 있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블럭 중에서 첫 번째 블럭 이거를 선택을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는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엔트리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번역하기를 원하는 문장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물어봤고 사용자가 답을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 사용자가 입력한 답이 어디에 저장이 되나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변수라고 한다고 했죠? 대답이라는 변수에 이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대답이라는 변수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대답이라는 변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자료 카테고리에 보면 바로 이 블럭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대답이 담겨있는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 블럭을 여기 엔트리 이 위치에다가 쏙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화면에 출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김새에 있는 안녕을 말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이 블럭과 같이 연결시켜주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태지쌤입니다. 그럼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주죠. 그런데 번역한 걸로 끝이 아니라 읽어주기 해볼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카테고리에서 읽어주기 보면 엔트리 읽어주기라는 블럭이 있죠? 이걸 가지고 와서 바로 이 부분 이걸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읽어줄 내용을 표시도 해주고 AI가 읽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굉장히 어색하게 번역해서 읽어주죠?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프로젝트 이 끝이에요. 코드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겨우 다섯 줄짜리 코드로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한 순차 구조만 사용이 되었고요. 변수의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책은 난이도가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수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